1. 약 16. 1. 어 트레이넓이행이요. 석래 위트에요? 석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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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해봐야겠다 상대 2방이라... 시그마 개패! 시그마 개패! 시그마 개패 여기까지 왔냐? 시그마 개패! 아 이게 한대도 안맞아? 잡았다 시그마 개패! 화티컷! 한대! 한대! ㅋㅋㅋㅋㅋㅋ 도저야 너 위도우 유시해! 이거 할라니까 아이고... 한방이 주건데? 보리 스포트레이 하지 아니... 뭐 좀 해줘! 우리 팀 다 터져나왔는데? 나 어떻게 안 하기로 해야 돼? 아이씨! 많이 화나셨는데? 왜 저러라는 거야? 나 바로 개에서 뽑았어 위도우 켜? 나 사도 시그마? 나도 켜! 나이스! 위도우 치팅이야? 몰라... 그냥 위도우한테 다 뒤지던데 가자... 위도우한테 가자... 지금 가면 나를 쬐고 있겠지? 하지만 난 너의 눈끼리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척 하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화물을 잡아서? 너의 옆구리 쏴줘... 하... 나 아프죠? 그냥 화물이나 잡아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봉술아, 뭔데? 봉술아, 뭔데? 미안하지만 이게 나야 미안해할 건 없어 어? 이게 나야 아니 뭐해 모리사한테 죽는 트레 맞나요? 아...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야... 위도우 어딨어? 위도우 어딨어? 나이스 위도우 컷 야 야 시그마 진짜 딱 필! 어디? 진짜로? 어... веро옹 아... 아... 어떡해, 어떡해 자... 매텔스、 ㅂ발! 아... 살고있으니까 왜 매텔스는 안 켜주는데 주먹으로 도망가 내 거야, ㅂool 일말권 하시겠어 욕 와 다니다 설 정리 해버렸지 위도까지? 풀 줄 너? 위도 살아줄게 불가능 뭐야? 지금이다! 나이스 우리 자랑하자 더 왔어 너가 나의 눈이 되어주는구나 아 아프잖아요 뭐 요정더? 오르자 디바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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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해 안해 파티 안해 바로 부착해 버리고 이게 부착이 아니야? 아 죽이긴 해야 돼 이거 도망가야지 졸라 아프니까 나도 바로 캐서디 야 너 거기로 와 나 바로 킬 나 보고 있을 때 도망가 아 씨X 제발 하지만 우리 탱커 둘이 살아있다면? 할 말 하죠 나 쟤 캐서디 존나 잘하거든 오케이 너가 캐서디를 하면 내가? 아 저거 쉴드 어떡하는데 아 님 제발 쉴드요? 필요없어 가볼까? 오케이 나 할 거 했어 진짜? 내가 바티스트 잡았어 비댕이 있는 거 그렇죠 난 이룸 이겨야 된다 아니 쉿 헐 이게 안 돼? 그럼 나 바로 트레이스 개바야 나 두 명 따졌는데 어? 야 너 바티스트 따졌는데? 좀 오리사 하나 해 뭐 아무것도 못해 내가 바로 위도 들었다 쟤 나도 바로 들었어 나도 바로 들었어 위도 후기어 오리사 개 피어 위도 저기 내가 성공인데 뭐지 아이고 듀얼에서 패배했습니다 아 그럼 뭘 말했지 위도 그 원통 왼쪽 그럼 위도는 뭐 나 E 버그 버그 걸렸나? 네 랠리 따줬어요 네 랠리 따줬어요 디바 개피해요 디바 대가리 따줬어요 디바 그냥 터뜨려줬어요 디바 다가 다가 시발 파티 정면에 파티 정면에 한조 파티 파티 진짜 파티 못 잡으면 시비야 존망이야 우리 진짜 좋대 아 시발 한조님 왜 그러시죠? 아 시발 이게 왜 안 맞아? 진짜 개 헤버야 이거 개 헤버인데? 나 위도가 강단거였는데 난 근데 진짜 억울한게 힐 나 안 죽을게 죽는다니까? 나 힐을 안 줘 어? 할만한가? 볼이 존나 잘 비빈 중 집 가서 피쳐 오면 되겠다 볼 인정? 아 뭐야 위도 오르장해 하지만 바티스트가 뭐하러 했어? 하지만 디밋다며? 디밋다며 곧 내가 가 베르시 베르시고 아 미치겠다 베르시고 베르시고 아니 내 방송 근데 시청자 개 작아서 찾아낸다? 두 개 위도 어디서 와? 위도 2층 아 무서워라 강벽 뒤에 숨어서 쏘는거 아니지 필주세요 네 그럼 자 아 뭐야 얘 왜 일치고 내려왔는데 위도우님? 네? 위도우님? 저거 제 말이 저 그러지 마세요 바쁘니까 바쁜데 왜 캐리 안 올라오죠? 바쁜 척만 하시는 건가요? 방벽이 있으니까? 저 같은 경우는 해주잖아요 방벽이 두 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주잖아요 아니 방벽이 두 개잖아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제발 에헤 아픈데? 아 위도우 웨이커? 굽혀도? 무섭지 않아 어 위도우 궁 차이 위도우 차이? 그런 거 없어 해 해 해 해 해 해 나 해주죠? 나이스 아니 해 주잖아요 이거 해 드릴게요 어 뭐야 잡아줬네 해 주잖아요 해 주잖아요 근데 보여? 위도우한테 홀리지 않잖아 지금 안 죽잖아 상대 위도우한테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덫 왼쪽 끝에 깔아주고 부사 장치 빼줬잖아요 부사 장치 빼줬잖아요 바로 이제 서서서 구워주고 트레이서 못 도게 막아줘 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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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니가 그 필드 안 나오죠? 그럼 나 전진 해주느러 갈게 해 주잖아요 해 주잖아요 해 주잖아요 어? 너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해주는구나 하하하하하하 내가 뭐 게임 좀 어렵게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아하 C미라는데? 아니야 나 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로 개피아 아 너 꼈어 위로 개피아 어디? 아 어이가 없네 간다 올라가서 어어어어어어어 아 시ㅁ아 아 THAT 왜 호그가 안 돼? 보혁이 잡는다 들어가서 위로 고이고 자시고 시그 한 번 깨그냥 뭐야? 화보 그냥 아무리게 밀어 왼쪽 아래 트레 이번 턴 펄스로 뚫는다잉 그게 우리 승리공식 야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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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시키 아 시키 헤번데 트레 잡는건데 제발 아니 호그가 너무 거슬려 아 너무 웃겨 아 한 번 더 간다 나이스 나이스 아 호그야 좀 봐 나 포기써 쿵? 상당히 무섭게 해줄게 쿵 뭐 뭔데 쿵 상당히 무섭게 할 수 있어 타노스야? 쿵 쓰면 반 사라지나? 보여주나? 위도우부터 없애볼게 위도우부터 왼쪽 위에 위도우 왼쪽 위에 아 이거 그냥 켜버려 일단 어디보자 위도우랑 비켜볼까 이걸 올라가서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도망가 막 깔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버스우고 너네 너무 잘 하는데 바꿔 내가 뭐할까? 겐지? 겐지? 겐지 좋은데 근데 리퍼 이런 것도 좋아 은근히 알아? 이런데서 아 난 딜러를 닦을 수 없어 나 홀려야돼 진짜 홀려야돼 에쉬 나왔다 에쉬 에쉬 볼을 보는 중 오른쪽 위에 개피 안에 3포인트 저기 너무 좁아가지고 야 뭐이나 개피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미도 따위 아래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